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은입니다. 감기치료에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란 병은 다 아시다시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아무리 세게 사용해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 사실은 의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괜히 항생제를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럼 왜 사용하느냐고요?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일단 항생제를 사용했다고 하면 그 의사는 이 병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감기는 항생제사가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제대로 된 의사라면 단순한 감기에 항생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흔히 열감기라 부르는 병 중에는 사실 감기가 아닌 인두염이라 부르는 병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인두염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들 감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기가 아닌 전혀 다른 병입니다. 인두염은 주로 바이러스가 일으키지만 일부는 세균이 일으키는 세균성 인두염이 섞여 있습니다. 바이러스 인두염과는 달리 이 세균성 인두염은 항생제를 사용해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장이나 콩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세균성 인두염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꼭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기가 타 보이는 병 중에는 실제로는 감기가 아니고 더 심한 호흡기 질환으로 이미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충동증이나 중염처럼 감기에 흔히 동반되는 병인데 이런 병이 동반된 경우에는 감기를 치료하지만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항생제를 사용한다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일단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멀쩡해 보여도 의사가 그만 치료하라 할 때까지 항생제를 계속 먹이는 것이 내성을 줄이거나 재발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내성은 일단 항생제를 쓰냐 안 쓰냐 이때 벌써 결정된 겁니다. 일단 사용을 하면 항생제는 짧게 사용하는 것이 내성을 더 잘 익힐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는 아이가 멀쩡해 보여도 끝까지 다 먹인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항생제 사용한다고 머리 나빠지지 않습니다. 항생제 사용한다고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항생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항생제는 제대로 사용하면 정말 좋은 약입니다. 물론 남용은 사질입니다.